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듯이 텐테크스를 처음 하는 사람도 누구나 ss 랭크 u 랭크 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ss u 랭크 찍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일단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솔로에 들어갑니다 40 마인즈에 들어갑니다 스타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40 마인을 해요 근데 빌드 쓰지 말고 뭐 한줄씩 지우지 말고 무조건 테트리스로 테트리스 10개를 써서 지워줄 거에요 저척은 빨갈 필요는 없고 28초 나왔네요 이게 1분 28초여도 좋으니까 테트리스 10개를 일단 완조만 할 수 있으면 되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t 홀드에 있는 거 l next 있는 거 제 2 이거 3개 다 볼 수 있다 이거 두 개만 되면은 ss u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ss u 그냥 실전 박치기 해서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연습하는 방법 자 솔로에 들어갑니다 40 마인즈 이거 해도 되요 블리츠 이거 없는 모드예요 젠 ss 까지는 없는 모드예요 ss 부터는 있는 모드예요 커스텀 없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일 때까지 이거 이것만 해도 되요 이거 하고 이거 얘는 안 해도 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이에스 트리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제 거기서 보전 도 있고 제 뭐 다른 연습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솔직히 할만한 건 보전 하 당장은 보전 밖에 없어요 근데 보전 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요 솔직히 보전 하는 것보다 그냥 40만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서 이제 연습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일단 ss 찍을 때까지는 40 마인 하고 젠만 해도 되고 ss 를 찍고 나서는 이제 js 에서 보전을 해도 되요 이제 보전 할 때 무조 이제 콜드 클리어 해도 되고 미사미노 해도 되요 아마 이제 ss 부는 미사미노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속도는 얼마를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여기 내 vs 가 있죠 이걸 100을 거 나눠요 그러면은 제 vs 275 니까 100을 거 넣으면 2.75죠 2.75 pps 상대하면 됩니다 즉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제 ss 밑으로는 이렇게 보전이 그렇게 도움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전은 이제 올라오는 가비지 그러니까 회색줄이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요 근데 ss 밑으로는 실전에서 깔끔한 가비지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전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ss 부터는 이게 가비지가 그래도 조금씩 클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ss 밑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 ss 도 콜드 클리어 보다 미사미노가 더 좋아요 왜냐면 미사미노 가비지가 콜드 클리어 가비지 보다 조금 더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ss 그 현지 상황에 조금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어떻게 하느냐 자 실전 진짜 쉽습니다 자 일단은 ss 가 실전하는 방법하고 s 플러스 밑에가 실전 실전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자 ss 가 실전하는 방법 자 첫번째 일단 회색줄 회색줄이 여기 흰선 위에 있는가 지금 그렇죠 그럼 깎습니다 오 뭐야 버그 났나 잠시만요 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티스피는 할 수 티스피각을 볼 수 있는가 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넥스트 2개까지 본 되고 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게 1 2 3 4개 있죠 이 4개 중에 티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티스피는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티스피는 만들 수 있는가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일단 첫번째 여기 구멍 왼쪽 오른쪽 높이가 똑같은가 지금 똑같죠 그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북 일단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가 아니지 근데 이게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은 확실히 못만듭니다 자 두번째 지금 있는 것 같고 만들 수 있는가 있죠 이럴때 티스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티스피각이 안보이죠 그러면 그리고 가비지가 충분히 찼으니까 이제 또 깎아줍니다 뭐 다 깎을 필요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가비지도 많이 안차있고 티스피각도 없죠 그러면은 테트리스를 그냥 무한정 보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지연관리 하는거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안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백투백이 있기가 좀 힘들죠 힘들어 보이죠 그냥 깨도 돼요 일단 백투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티스피각 보이면 해주고 자 여기서 STSD각 보이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STSD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티스피 테트리스 하고 그러면 또 쌓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빡셔보이니까 깨줄게요 자 이렇게만 했는데 APP가 지금 0.6 나올야 해요 자 거의 0.6이죠 네 진짜 이렇게만 해도 APP 0.6이 나오고 유랭크 갈 수 있어요 이거 EPS로 딱 하면은 유랭크 플레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S 플러스하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여기서 티스피만 빼면 돼요 S 플러스하고 그 밑에는 티스피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 티스피는 해도 효력이 그렇게 님들은 지형관이 그런거 이슈고 효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질문하기 좋은거 체제가 있어 안 배웠는데 그러면 수비는 어떻게 해요 자 수비하는 방법 잠시만요 상황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S 들어가면 엿다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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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엿다두면은 여기 구멍이 막히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수비이건 끝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이거를 그 냉겜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하면은 치즈그레이스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SS 저는 이제 빌드 오프너 메인은 어떻게 상대해요 그거는 이제 오프너 메인 상대하는 거는 오프너 상성하고 이제 상대 오프너 패턴을 읽고 맞춤 때리는 거 그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어서 아마 멤버십 영상에서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프레일을 2pps로 똑같이 따라만 해도 뉴랭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첨가가 돼야죠 이제 오프너 상성 그 다음에 치즈레이스 하고 이제 약간의 스태킹 이건 이런게 추가되고 속도가 조금 더 붙으면 엑스뱅크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타이밍도 배우고 뭐 중반비도 배우고 이제 뭐 오프너 내가 깎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이죠 일단은 그건 아직 먼 미래 얘기고 일단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친 것만 해도 뉴랭크를 갑니다 진짜 정리해보자면은 자 기본 조건 넥스트를 한 개 볼 수 있다 홀드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 지금 지금 내 보드에 어떤 미노가 있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40마인을 테트레스 10개로 깰 수 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습방법 내가 SS 미치면 40마인 말고 다른 연습방법은 없다고 본다 내가 SS면 젠에서 백투백 연습을 할 수도 있고 JS트레스에서 bot전을 할 수도 있다 bot전할 때 bps는 내 vs 나누기 100 그 다음에 대전방법 자 만약에 가비지가 여기 흰색선 위로 올라오면 깎는다 또는 엇 이제 랭겸을 하면서 쌓인 짬으로 인해서 지금 깎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깎는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여기 내가 볼 수 있는 미노들로 Tspin을 만들 수 있으면 Tspin을 만든다 세번째 한 2-3초 지났는데도 Tspin 각이 안 보이거나 애초에 Tspin 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트레스를 쌓는다 끝